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이동통신사 T모바일과 함께 위성을 이용해 휴대전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험을 합니다.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스페이스X가 제출한 6개월간의 위성통신 실험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위성 840개와 약 2천 개의 테스트 장비를 이용해 휴대전화 통신을 시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앞서 스페이스X는 연방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지상에 모바일 네트워크가 없거나 자연재해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통신을 가능하게 할 혁신적인 휴대전화 직접 연결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머스크는 지난해 8월 마이크 씨버트 T모바일 최고 경영자와 함께 이런 사업 계획을 처음 발표했습니다.